우리 아이들을 위한 신박한 집콕 놀이법 함께 볼까요? 숫자 찾기 놀이! 숫자를 찾아 누르며 놀아봐요. 아빠가 말하면 나는 꾹꾹 놀면서 배우는 신나는 숫자 놀이 시간이에요. 라이스 페이퍼 놀이! 라이스 페이퍼로 장난감을 감싸면 구출 작전이 시작돼요. 끈적끈적 라이스 페이퍼를 찢으며 친구를 구출해볼까요? 방구석 하키 놀이! 막대걸레와 탁구공으로 즐기는 하키 놀이! 층간소음 걱정 없는 놀이에 집안 청소까지! 누가 누가 잘 굴릴까요? 두더지 잡기 놀이! 종이 상자에 구멍을 뚫어 두더지 잡기 놀이에요. 종이컵으로 만든 두더지가 쏙쏙! 역할을 바꿔놀아도 재미있어요. 클레이 꽃나무 만들기! 나뭇가지를 예쁘게 꽃피워볼까요? 알록달록 클레이로 꽃과 열매를 만들어 붙이면 우와! 멋진 꽃나무 탄생! 놀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눈부신 성장을 응원합니다.